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송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평상시에 잘 부르다가 나오면 긴장을 하면 호흡이 안 되거든요 호흡이 딸리고 또 이제 작별 인사 특송이라 감정도 있고 저 안에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시 만나니까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별 인사도 오늘 하고 또 환영 인사도 하고 하는데 인사할 때 우리가 그런 인사 하잖아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승승장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승승장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승승장구 잘 되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겁니다 순풍에 돋단 듯이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우리 삶이 잘 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역풍을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 재물, 명예, 성취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심지어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풍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에스라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역풍을 만날 때라는 제하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로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루파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찬노라 아스로왕 에살하또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3절입니다 수루파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오늘의 제하에 살펴보길 원하는 첫 번째 대지는 순풍처럼 보이는 역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오늘 장면에 보면 3절까지 읽었는데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그들도 파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건축을 합시다 성전을 같이 건축합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부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사르곤 이세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지 못하도록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혈하도록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성을 좀 사라지게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에서 발생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혈통만 혼합된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혼합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야외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아니고 바른 신과 더불어 섬기는 신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교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다른 잘 살펴보면 정말 다른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됐을 때 포로교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승수성이 훼손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교환한 사람들은 이 포로생활 동안에 처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비참하게 나타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루파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거부할 때 그냥 말로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을 근거해서 거부합니다 고레스 왕에 의하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끼리만 할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단호한 거부이자 경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의 승수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그 정체성이 불분명해진다면 즉 교회답지 못하면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부자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얻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당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그 지도자들이 담판을 하잖아요 우리 좀 보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이 열 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네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려 근데 이 땅에서 드려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다시 제안하냐면 광해에서 그래 그럼 광해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마라 여덟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는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애들은 놓고 가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만 우리만 열심히 섬기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 교회 적당히 빠져도 되고 취직을 앞두고 있으니 취직 준비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를 애국 땅에 놓고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너네만 가라 너희만 열심히 섬기라 너희 자녀는 내게 맡겨라 아홉 번째 재앙 후에는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희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가라 우리의 재물을 세상을 위해서 써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치지 마라 이것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가 한 말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성공주의는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현세적 풍요, 입신양명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교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입목회를 소망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그런 청소년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장려되고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적당한 직업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본색을 드러내서 성전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처음엔 타협을 지시합니다 거부당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손을 약하게 했다 의욕을 꺾어버린 거예요 선전 건축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타탄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기 가장 쉬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취직을 잘 할 수 있을까? 결혼 잘 할 수 있을까? 남들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남들처럼 그런 삶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2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내 노후는 폐지 줍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5조를 보면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재건을 지연시켰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 그리고 간비세스 이어지는 그런 왕 계보를 따라서 계속해서 방해한 것입니다 다리오일세의 통치기간까지 세속화는 반드시 그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를 추종한 사람들의 삶을 결국에는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세속화가 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타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럴싸해 보이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웅장한 예배당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대놓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됐던 것이죠 꿀이 달잖아요? 그런데 꿀은 끈적끈적하잖아요 꿀단지를 열어놨는데 파리가 날아와 앉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꿀향기에 날아와 앉아요 그래서 꿀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꿀이 파리를 먹죠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자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달콤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반드시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대적들은 당대 제국의 통치자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라스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23절은 사실 문맥에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6절로 23절의 말씀은 성전 재건에 관한 송사가 아니에요 성벽 재건에 관한 송사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스 기자는 포로 귀환자들이 유대 땅에 정착하고 재건하는 것을 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성벽 재건을 저지했던 사건을 끌어와서 성전 재건을 방해한 다음에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신앙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끈질긴 저항과 방해가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건은 성전 재건보다 70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건을 끌어와서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먼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같은 인물입니다 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그 왕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하수에를 이어서 즉위한 아닥사스다 일세에게 다시 고발합니다 그들은 두 차례 고발을 했는데 아닥사스다에게 두 차례 고발을 했는데 12절로 16절의 세 번째 고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아하수에로부터 시작하면 세 번째가 되겠죠 아닥사스다에게 한 고발을 따지면 두 번째가 되겠죠 그 고발 내용, 고발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왜 아람어로 기록됐냐면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 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에스라가 아마 그렇게 아람어로 그대로 인용한 것 같아요 이 고발장에서 대적은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각재건이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체제 전복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벽을 완공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이상 조공과 관세와 통행료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왕의 명예까지 실추될 것이다 14절에 보면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식으로 간다면 페르시아의 어떻게 보면 서쪽 끝인데 팔레스티니 더 가면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발장이 이제 낭독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성벽 건축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23절에 보면 그 명이 전달돼서 성벽 공사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을 보면 다시 원래 성전 공사 문제가 있었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리오왕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면 역풍을 만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로기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복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는데 그 희망이 수포로 사라질 듯한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됐죠? 고레스 칭령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사랄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의지했을까요? 고레스 칭령입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이에요 그게 큰 의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어요? 핵심적인 원인은 황제의 명령이에요 다른 황제가 마음을 바꿔버려서 고레스 칭령을 무시하고 새로운 칭령을 내린 거예요 중단해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호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후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상 나라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 58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쇄속 권력이나 재물 또는 유력한 인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권력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재물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고난을 겪는 법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유언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는 말은 정말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다가 역풍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역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것 때문에 중단할 필요가 없어요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가 잘못 왔나? 돌이키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역풍은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모세는 가난 입성을 앞둔 최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10년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광야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우리 주님의 강하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강한 줄 알아요 자기가 정말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은 광야를 만나야 돼요 광야길을 걸어봐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의 능력이 별거다니였던 사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의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경험을 토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사례는 제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연약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잘 알아요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좀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이것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이유로 어쩌면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을 이끌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나라가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 연약 때문에 저희 사역에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제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도구에 지나지 않구나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인가 알아보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결국 저의 섬김이 저의 영광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을 우리 약함을 오히려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 한계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그 발이 부릇지 않게 하신 하나님 바울이 육체적 연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성신학생경 13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건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단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영광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유혹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헌신한 이들의 삶에는 반전 드라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전 드라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린 기대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할 만한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이 잘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깡촌에 살던 제가 지방대학 겨우 나와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던 제가 아무 지혜와 능력이 없는 제가 정량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 소원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셨지 않습니까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순풍처럼 가장된 역풍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듯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승리를 보장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 안목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것들을 재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것들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될 것 같은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화가 가장 큰 위협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풍을 만날 때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역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고 사명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 평생 가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허락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걸 주 안에 있는 보고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걸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 할 때 역풍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풍을 가장한 역풍을 주의하여 사탄의 기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의 연약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연약합니다 저를 붙드셔서 사용하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